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실력 많이 늘어서 되게 좀 흡족하고요. 지금 이제 요즘에 뭐하고 있냐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긴 한데 전에 막 단어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구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. 그래서 말을 아예 못했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정보를 주는 것밖에 못했다면 요즘 같은 시점에는 그냥 뭐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든 평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든 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예요. 지금 현재가. 그리고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즈라들 퀘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해서 애매한 거 두 개를 놔두고 골라라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시켜도 논리적으로 되게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너는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할겠냐 아니면 욕실 바닥을 할겠냐 이 문제였는데 단어 몇 개 없는 것만 주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. 대답하는 방법 당연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지?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하고 뒤에다가 이유를 다는데 쓰레기통은 더럽지만 욕실 바닥은 그만큼 안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다 하고 있잖아요. 모든 얘기들을. 그죠? 그전에는 이제 그냥 오늘 있었던 일, 어제 있었던 일, 엄마를 언제 만나는지, 하루에 엄마한테 전화 몇 번 하는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막 디테일한 거 계속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.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숙제하는 것도 보니까 잘 하고 있었는데 숙제 양이 좀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량을 그러니까 리뷰할 수 있는, 리뷰해야 되는 총량이 15였는데 그걸 30으로 늘려놨습니다. 차츰차츰 보면서 45까지 또 끄집어올리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네, 요약 여기까지 드리겠고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